네, 오늘 3월 29일이에요. 와, 월 레스포함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. 오늘 아침 일정 마리스 많네요. 두 분이 저렇게 잡았으면 잘했겠죠. 월 레스포함 마리스 많아요. 톡을 온 걸 동영상 찍어서 좀 흐리긴 하지만 군이 위창강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하루가 다르게 오늘 토요일입니다. 3월 27일 토요일. 카톡이 토요일로 돼 있다. 네, 대박 났네요. 뭐 큰 마리스는 아니지만 월 레스포함 해가지고 잔잔하게 움직이면 괜찮은 조항일 것 같네요. 참조하세요. 군이 위창입니다.